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2원이여, 5원이여, 7원이여, 4원이여, 6원이여, 4원이여, 8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여, 8원이여, 6원이여, 7원이여, 3원이여, 5원이여, 3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5원이여, 6원이여, 4원이여, 7원이여, 3원이여, 4원이여, 6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여, 4원이여, 7원이여, 4원이여, 7원이여, 3원이여, 2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여 6원이여 3원이여 7원이여 8원이여 4원이여 4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여, 6원이여, 6원이여, 7원이여, 6원이여, 5원이여, 4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여, 3원이여, 7원이여, 4원이여, 7원이여, 3원이여, 7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여, 5원이여, 6원이여, 2원이여, 7원이여, 3원이여, 2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여, 9원이여, 1원이여, 7원이여, 4원이여, 7원이여, 3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요, 5원이요, 2원이요, 1원이요, 7원이요, 4원이요, 3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